안녕하세요. 저희가 또 오늘도 새로운 사례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또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을묘생의 나는 박씨 사례자분 사연을 일단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분은 남편이 6월에 가출을 했었고 또 원주에서 찾았었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으나 못 시켰으며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죽겠다고 정신과 약을 한 50알씩 먹고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자꾸 감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결국에는 이분이 2019년에 자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망 이후에 큰아이가 남편이 하던 행동을 계속 따라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화내고 평소 하던 이런 말투나 말을 따라하고 화를 내거나 하는 모습을 잘 보이고 또 첫 발견자가 큰아들이었고 현재 정신적으로 엄청 큰 충격에 휩싸여 있고 아버지의 죽음 그 모습을 따라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담배 피우던 자리에 계속 남편의 모습이 자꾸 보인다고 그리고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은 살아생전에 일단은 직업이 없이 직업 없이 지냈다고 하시고 그리고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아들이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사례자분의 남편은 약을 먹고 이제 목을 배달아서 자살을 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새 아들이 지켜본 상황이라고 해요. 그렇게 지금 사연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수련당이 이 사례자로 봤을 때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제일 악질적인 죽음이 자살이라고 저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은 이 자살고를 먼저 푸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왜냐면은 이 남아있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사례자분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풀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귀신들도 저희가 많이 풀어놨지만은 거기 중에서도 자살고가 진짜 풀리지 않는 그 중에 하나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과 이 사회자분이 지금 너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부터 푸는 게 먼저 첫 그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그리고 궁금한 게 이게 정신병원에 집을 넣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다 큰 성인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 질환 자체도 조금 심했을 거고 그런데도 왜 이 시어머니의 성아에 또 이 부인도 계신데 불구하고 왜 이걸 갖다가 빨리 처리를 좀 처방을 조금 이렇게 하시지 못하셨을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건 일단 정신병원까지 지금 언급된 거 보면은 굉장히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데 집안 내력으로 보이죠. 근데 또 뭐지 이게 또 꼭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유도 있을 거잖아요. 또 혹시 다른 것도 짚이는 게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강 씨 남편 사주를 봤을 때 저희 같은 뭐 이렇게 신의 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에서 태어난 신주를 가진 제자의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분명히 산소에 탈이 났거나 사는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런 벌도 같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 내력 자체가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조금은 넘친다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이고요. 조상 중에서도 그렇게 가신 분들이 많고 청춘에 가시고 또는 이렇게 약간 정신 질환으로 인해서 4명의 다 못 살고 가신 분들 그리고 목을 매서 갔던지 아니면 약을 먹고 갔던지 뭐 이런 조상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비단 이 사람이 정말 정신 질환으로만 인해서 이렇게 됐느냐라고 친다 하면 저는 그것 말고도 또 조상의 가물이라든지 또 어떻게 자기가 신의 이런 사주를 타고 났는데 그걸 제대로 자기가 알지 못해서 또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가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어머니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강 씨의 대주에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점집을 다닌다거나 이렇게 신출이 있으니까 물어본 곳에서 뭔가 얘기를 들은 것이 있을 건데도 계속 묵인하고 하는 결과로 살해자 남편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같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신에서는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냥 이렇게 자기 목숨을 살다가 그대로 가시는 분들보다는 자살로 인한 죽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천도를 해서 닦아낸다 한들 그건 용서받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게 명이잖아요. 명이잖아요. 그 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빌고 닦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첫 번째 우선인데 그 주신 소중한 생명을 명이 다 되어서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명을 그냥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벌들이 심하다보니까 근데 그게 내가 끊고 싶다고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가 진짜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 감겨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빨려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감겨있고 빨려들어 있다고 자기는 계속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굳이 그걸 여러 가지 방향도 있을 거잖아요. 저희들 같은 우선인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도움을 청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방치를 낸 거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 부분이 그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약했는 것 같아요. 약해서 좀 아프기도 하고 우리가 왜 자면서도 왜 허튼 소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우리도 여러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귀신이 보인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들으면서 아마 이 가정들을 이렇게 커왔던 것 같아. 막내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커왔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이 남편분이 약하고 아프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계속 끼고 있었던 것 같아. 끼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너무 약하던데 원래 귀신들은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한테 쿡 찌르잖아요. 쿡 찔러서 내가 어 반응이 보이네 하면 쑥 하고 들어가는 게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남편분이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다가 내가 또 이렇게 신의 가물도 있고 이 가물들이 이 앞 이 남편분한테 많이 감겨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윗떼에도 아무래도 자살고운이 있거나 객살을 했거나 진짜 청춘에 억울하게 갔거나 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뚝뚝 치는데도 모르는 거야. 원래 그랬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쿡쿡 이렇게 찔러도 주위에서는 몰랐던 거야. 아 또 그러나 니 왜 그러나 어 그 좁이 지나면 걔 안타 약 먹으면 걔 안타 병원가면 걔 안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남편분은 내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잖아. 그쵸? 네. 내 좀 구해달라고 내가 지금 일하는 상황이니까 내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그래 좀 지나면 걔 안겠지. 좀 지나면 걔 안겠지. 무시한 것밖에 안 된다고 보여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봐봐요. 유서 유서가 뭐예요? 감시처리. 감시처리. 잘 먹고 간다잖아요. 그쵸? 그리고 너희한테 내가 아무리 일러줘도 내 좀 풀어라고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그냥 갑자기 급살로 내가 자살을 해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너희가 알 거냐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애연을 해주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알 수 있게끔 가르쳐준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그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 지켰다는 거지.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이 사람이 힘든 걸 조금이라도 알아줬다면 그런데 이분이 자체로 정신병력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왔으니 그거를 도와주려고 한번 해봤을까요? 해봤을까요? 사례자도?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신병이 너무 아까 혜은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병이 넘치면 그걸 무당침으로 가기보다는 정신병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된 거죠. 제가 봤을 적에는 이분이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굉장히 IQ도 높고 어렸때부터 공부도 잘했을 거고 초년 시절에는 학교 다닐 때는 그리고 대부분 사례자분들이 이렇게 자기 형제 일신 사주를 다 적지는 않거든요. 위로 지금 형이 세 명이나 있다는 소리인데 얼마나 막내로서 튀고 살았겠어요. 형님들이 분명히 잘 못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서 들어온 압박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엄마에 대한 기대율도 있었을 거고 엄마가 굉장히 사주 없지만 고집세고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겠지. 다 끼고 막내 아들을 끝까지 병원에 보내지 않았던 거는 그냥 그런 걸 어쩜을 남기고 싶었지 알아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신의 벌 루포트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복잡적이에요. 복합적이지 않았나 진짜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진짜 이게 뭔가 상황 판단이 되고 그래도 뭐 정신이 좀 맑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됐었더라면 유서 안에 이렇게 감시자들아 잘 먹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내진 않았을 거란 말이지. 이 유서가 진짜 아빠가 썼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만약에 아빠가 앞에 서있다 하면 그 뒤로 많은 영적인 기운들 그렇죠. 그리고 벌 모든 많은 기운들과 자기 병적인 요인이 합체가 되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짜 자기 의지가 아닌 자기 의지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허주 잡신이 많은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목숨을 내게 됐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저희도 이제 살해자분들을 열어보게 되면 자살로 간 조상들이나 영가들이 오는 살해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짓 100%라고 봐야죠. 자기가 다 못 따윈과 산 삶이 있으니까 억울하다 원진다 한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도하자. 라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도 힘드니까 힘드니까 가자. 이거잖아요. 살기 싫어. 가자. 근데 지금 사례자분들이랑 너무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드님이 보이고 그걸 느끼고 사례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런 거는 왜 그런지 그것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죠. 한마디로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빠를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계속 놔둔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아빠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아빠에 대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놔둔다면 이 아들도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정을 치해주는 게 이 아들은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첫 번째 솔루션이겠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죽고 나서 이렇게 첫째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여기에 산소의 탈이 분명히 났고 그리고 산탈이 분명히 들어오고 그로 인해서 이 대주도 이렇게 목숨을 끊었지만 장남자손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자, 봐봐.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넘어갈 수 없다. 경고를 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장남자손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럼 산소탈은 어떻게 풀어요? 산소탈을 어떻게 풀냐고요? 저는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집이 원래는 산재를 지낼 만큼 산을 많이 위했던 집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데 많이 대우를 하고 빌었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 기세를 시어머니 때도 마찬가지고 윗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다 꺾어서 그냥 넘어오니까 그게 다 무너졌다. 그렇게도 보이고 산소의 탈 자체도 보이고요. 그리고 산소 안에 분명히 짐승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런 문제도 보이고 여러 가지 산소에 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보이면서 그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선산이 보이거든요. 선산이 네. 선산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도로가 난다거나 네. 선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개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이렇게 없애는 경우로 저는 보여요. 저도 그렇게 보여요. 맞죠. 선산을 그렇게 없애면서 돈으로 다툼이 난다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산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맞아요. 분명히 산에 문제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걸 잡아주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경고다. 그거를 반드시 풀어줘야 큰아들이 모두가 이제 자살고를 제일 먼저 풀어주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안에 있는 그 문제도 해결해줘야 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른 집에도 분명히 너무 많이 좀 저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잡친이든 뭐 조상이든 왕리도 심하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 나오십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사례자분이 잘 먹고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 끝에 그것도 분명히 뭐 따라드는 것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집도 가서 정비를 한번 해야되지 않을까 맞아요. 사례자 자체도 인지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자기가 자손 이제 아들을 세 명 맞아요. 데리고 있으면서 가장 이렇게 대주가 무너졌다는 것은 진짜 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대주가 무너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산소해탈이 확실하고 그래서 아들 자손들을 다 지키려면 사례자 자체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 자손을 지키고 갈 수 있을까 확실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구슬해서 예. 잘 닦아서 보내는데 망다는 망다대로 음. 그렇게 자살구를 잘 풀어서 보내고 이 집안에 벌이 있다면 심벌이든 그리고 산을 건네로 해서 삼벌이든 그것을 조금 잘 닦아서 이 아이들이 이 사례자분 이 분이 이 아이들을 잘 지키고 살 수 있게끔 안 좋은 것도 좀 걷어내고 그렇게 해서 풀어서 잘 닦아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네. 나쁜 사연이지만 음. 저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삼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삼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건 진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진짜 놓치지 말고 이런 같은 경우를 진짜 급살이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간 만큼 삼남을 지키기 위해 삼남에게도 이런 일 안 생긴다고 못 봐요. 못 봐요. 네. 현재 상황을 안 푸는다면 아무리 망자가 죽었지만은 그래도 풀어줘야 갈 거 아닙니까? 묶여있으면 잘 가야지 이 삼남들도 잘 지낼 수가 있으니까요. 묶여있으면 계속 풀어달라고 우리가 이제 일명 말하는 진짜 묶여있으면 방해만 하지 않겠냐고 우리 사는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잘 먹이고 잘 보내야 된다 하는 말이 있듯이 왕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도 우리가 잘 풀어서 잘 보내드려야 남은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살이다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다가 죽게 되는 경우도 사자가 많이 들고 상물살이 들고 한다고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자살한 집에서 얼마나 상물살이 많이 들고 하겠어요. 이 고를 잘 풀어주고 살도 잘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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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